간 경화인데도 3개월 정도는 받았어. 피곤하고 말라가고 얼굴이 까맣고 키가 쫙 끝나고. 가족들, 친구들 암환자 만나기가 너무 쉽잖아요. 대장 암세포에다가 구입을 한 거죠. 암세포가 괴사되고 신생혈관이 재생되는 것을 방해하더라.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바이러스라든지 균, 알레르기를 모두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. 함산화 효과를 완전히 폭발시키고 환함에도 또 도움이 되거든요. 이라텔포 등이죠. 짠!